발은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덥고 습한 요즘 자칫 잘못하면 발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자주 신는 신발 때문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닥터에스에서는 발 건강을 해치는 신발과 또 습관에 대해서 세란병원 미내연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에 발 건강에 특히 유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발은 우리 신체에서 2% 정도만을 차지하는 작은 기관이지만 나머지 98%의 체중을 지탱하는 몸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장에서 받는 혈액을 다시 올려보내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발의 질환은 금방 전신 건강에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특히나 심폐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활동할 수 있는 낮 시간도 길고 또 방학이나 휴가 등으로 인해서 야외활동하는 사람 자체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구기 종목이나 등산과 같은 스포츠 활동을 하면 복부 외상이나 복부 질환이 발병하는 경우도 또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발은 양말과 신발로 겹겹이 쌓여 있다 보니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습한 환경 때문에 진균 질환의 발생 확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발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신발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철 발 건강을 해치는 신발과 그 악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나온 신발 딱 봐도 하이힐이죠. 네, 여름철에 각선배를 위해서 또 하이힐 신는 여성분들 많은데요. 여름철 하이힐 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하이힐은 앞코가 좁고 또 뒷굽은 높으면서도 얇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발목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발목 염제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또 장기간 하이힐을 신게 되면 발목 뒤쪽에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무지회반증이나 소 건망류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뾰족한 앞코 때문에 발가락이 지속적으로 마찰이 되기 때문에 지간신경종이나 굳은살, 티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하이힐 중에서도 뒷굽이 많이 높은 키릴이라는 신발이 있는데 키릴은 더 많은 문제들을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체중이 앞으로 쏠리게 되면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척추는 뒤로 젖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허리 부분 척추나 근육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 건강이 안 좋은 건 알지만 하이힐을 참 포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반걸강을 해치는 신발 또 다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샌들, 슬리퍼 여름에 많이 신잖아요. 바람도 잘 통하고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샌들들이 왜 발 건강이 안 좋을까요? 샌들과 슬리퍼 같은 경우는 발에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 뼈나 인대에 지속적인 긴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통증이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 바닥 밑창이 얇고 딱딱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발바닥에 어떤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발바닥 전체를 지탱해주고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내딛을 때 통증이 유난히 심한 것이 특징이고요. 대개는 뒤꿈치 안쪽에서부터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초기에는 걷다 보면 조금씩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매우 큰 불편감이 생기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슬리퍼 잘못 신으면 딱딱한 슬리퍼를 신으면 발등이 까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샌들이나 슬리퍼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취약할 수 있다고요? 네, 자외선에도 잘 노출이 되는데 사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도 발까지는 바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소성 질환이나 일광화상에 노출된 확률이 높고요. 또 대부분 발 전체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스트랩으로 지지를 하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초반에는 찰가상이나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티눈이나 지간신경종 같은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또 전체가 오픈된 형식이기 때문에 땅바닥에 흙먼지나 오물, 습기에도 쉽게 노출이 돼서 위생상 좋지 않고 감염의 확률도 매우 높죠. 특히 스트랩으로 인해서 찰가상 같은 상처가 난 부분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되게 되면 심한 연조직염이나 진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발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겠군요. 하이힐, 샌들, 슬리퍼까지 살펴봤고요. 그 외 건강을 해치는 신발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젤리슈즈, 레인부츠, 요즘처럼 비 많이 올 때 항상 꺼내게 되는 부츠, 레인부츠인데요. 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네, 젤리슈즈나 레인부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무나 합성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비 오는 날 편리해서 많이 신으시는데 이러면 신발 내 높은 습도가 유지되면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따라서 무좀과 같은 진균질환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신으신 후에도 잘 말리지 않는다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그로 인해 심한 발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바닥이 미끄러워서 비 오는 날 신으실 때는 넘어지거나 발목 염자의 위험성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신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신발의 종류들 여름철에 즐겨 신는 거고 발 건강을 생각하면 이 신발들 신기가 좀 꺼려질 텐데 그렇다고 안 신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신발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발은 자신이 활동할 때 편하고 또 활동하기 좋은 신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쁜 모양의 신발이라고 곧 늘어나겠지 하는 생각으로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면 오히려 발의 변형이 와서 통증을 유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발 모양과 가장 비슷한 신발을 고르시는 것이 좋은데요. 발볼이 넓은 분들은 당연히 발볼이 같이 넓은 신발 모양으로 또 좁은 분들은 좁은 모양으로 맞춰서 고르셔야 합니다. 신발의 윗부분은 재질이 부드럽고 또 바닥은 패딩이 잘 되어 있는 게 좋고요. 굽은 2, 3cm 정도 높이로 충격 안화가 잘 되는 재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발 앞에도 딱 맞는 신발보다는 1cm 정도 여유가 있는 신발을 고르시고 착하 후에 매장 안을 왔다 갔다 걸으시면서 가만히 서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보행 시에도 편안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발을 살 때 오전보다는 오후 시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후가 되면 발이 붓기 때문에 발 사이즈가 약간 커지게 됩니다. 좋은 신발을 고르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신발은 대부분 가죽이나 합성수지로 돼 있어서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따라서 습기에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으신 후에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신발의 모양이 변형되지 않고 세균이나 진균 오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습할 때는 신발 안에 제습제를 넣어서 보관하거나 마른 신문지를 넣어서 모양과 습도를 유지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슬리퍼를 서로 섞어서 신다 보니까 무종이 생겼어요. 네, 울물 수 있죠. 네, 특히 또 여름철에 발 건강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습관들이 필요할까요? 네, 족저근막염과 같은 족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활동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평소에도 발가락을 폈다 오므렸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자주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가락과 발바닥 전체적인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는 작은 나무공이나 아니면 골프공을 발바닥으로 굴려서 마사지해주시는 것도 좋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발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피하시고요. 또 무리한 운동이나 장시간 보행을 삼가하고 꾸준히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면 발 건강을 잘 지키실 수 있습니다. 족조근마겸이나 족부질환 같은 거는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무좀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진균질환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쉽지 않아서요. 반드시 의사 진료 후에 약 처방 받으시고 바르시는 약과 먹는 약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기도 해야 되나요? 상태 따라 다른데요. 발톱 무좀까지 갔을 경우에는 먹는 약까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세란병원 가정의학과 민혜연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